광주시가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특별주간 동안 5개 자치구,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공사와 건축물 등 철거 현장과 장마철 수해 우려지역, 익사사고 위험시설, 기타 재난 취약시설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흡한 공사장은 대책 마련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익사사고에 대비해 하천의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의회와 협조해 시정할 방침입니다. 또 특별주간 동안 시민긴급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위험요인이나 불법 재하도급 등을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또는 광주시 재난상황실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울 방침입니다. 인공재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 광주시장